수고하셨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, 됐습니다. 쇼핑백에 달랑 3단봉 하나라. 차상철이 인생 참 단촐하네. 진병합이 그 자식! 이 도굽놈적끼야! 이 년 미친 자식이 감히 누구한테? 야 이 미친놈아. 야! 내가 누군줄 몰라! 이 땅이! 너야 이거 놔! 원하시죠. 이거 안 놓으면 당신이한테 맞아! 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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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 취했습니다. 다친 데 없으면 보내시죠. 아니면 신고를 하시든가. 폭력은 안 됩니다. 괜찮아요? 네? 걸을 수 있겠어요? 네. 자. 사이 Enough session! 아 아!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